워스쿨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-7 Chilling 입니다. 요즘 며칠 전부터 저희 일부 베트남 구독자분들이 어떤 제가 처음보는 래퍼의 리액션 비디오를 좀 만들었는데요.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새로운 한 루키가 이 씬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. 이 래퍼를 소개를 해볼게요. 리치 디 아이시 라고 여기 되어 있고 그리고 아스트로보이라는 둘이 협업한 비디오 거든요. 롤링 이라는 비디오가 여기 업로드가 되었습니다. 자 이분을 보니까 호주 베트남 이쪽 계열의 그 헤팝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. 이분이 이제 드릴을 갖고 왔습니다. 근데 이게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도 있고 바이브가 괜찮아요. 그리고 이분이 영어 랩과 베트남어 랩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구사하는 걸 보고 느낌이 꽤 괜찮더라고. 또 이렇게 새로운 신인 래퍼의 리액션 비디오를 하는 거는 언제나 기분이 좋아요. 언제나 좀 이 씬에는 또 새로운 인물들이 또 많이 나와줘야 씬이 또 발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 어찌됐든 리치 디 아이시와 아스트로보이가 함께한 롤링 이라는 곡을 지금 뮤비를 보면서 자세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야 오케이 렛츠 겔 앤 툴 뭐 복장이나 아웃핏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오지 씻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들어보자. 그렇죠. 이게 드릴의 매력이지. 저는 드릴 랩은 좀 빡센 래퍼들 거친 랩들. 저는 이런 게 드릴 음악을 듣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해요. 어 좋아 좋아. 하는 구절이 되게 인상적이다. 오오. 저는 저렇게 호미들이 같이 때샷으로 나와가지고 뮤직비디오 찍어주는 걸 아직도 좋아해요. 이게 또 어떤 래퍼들의 뮤직비디오 보는 매력이지. 오랜만에 좀 터프한 상남자 같은 뮤직비디오 봐서 그런지 기분이 좋다. 시원해요. 시원해. 이 래퍼는 제가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호주에서 활동하는 래퍼인가요? 아니면 호주에 있다가 베트남에 온 래퍼인가요? 사실 지금 뮤직비디오 올라간지 며칠 안됐는데 지금 12만 뷰를 돌파했거든요? 이게 루키의 뮤직비디오 치고는 조이스가 높단 말이지. 아마 사람들이 많이 눈여겨보는 것 같아요. 저도 좀 인상 깊어. 진짜 베트남에도 드릴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. 아스트로보이가 비트메이커인가 보죠? 이 래퍼는 랩 녹음을 한 번 한 다음에 거기다가 다시 재녹음을 하는 것 같아요. 랩 버스를 들을 때 좀 그게 특이한 것 같아요. 사실 요즘 래퍼들 녹음할 때 그냥 한 번만 녹음하고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? 그래서 그런지 좀 랩 버스를 들을 때 입체적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. 간만에 괜찮은 드릴 트랙을 들은 것 같아요. 간만에 괜찮은 드릴 트랙을 들은 것 같아요. 괜찮은 신인이에요. 리치 디 아이시. 기억하겠습니다.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. 뮤직비디오에 딱 처음 등장할 때 복장부터 이 래퍼 느낌 심상치 않다 이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? 저는 래퍼들의 아웃핏을 왜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냐면 얼마나 이 래퍼가 오리지널러티를 얼마나 알고 있고 그거를 자기 것으로 얼마나 습득하고 있는지를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. 저는 그거에 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평범하게 보이실 수 있어요. 그냥 화이트 에어포스 1에 그냥 청바지 내려 입고 뭐 구찌 벨트에 셔츠 같은 거 입고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본토 오리지널러티의 바이브를 이런 아웃핏으로 보여주면서 오리지널러티를 자신만의 것으로 해석한 드릴 트랙을 이렇게 내놓는 걸 보면 감각이 있는 래퍼인 것 같고 바이브를 좀 잘 알고 있는 래퍼라고 생각이 돼요. 드릴이라는 게 워낙 여러 가지 스타일로 또 나눠져 있잖아요. 진짜 제가 말씀드린 뭐 영국, 영국식, UK 스타일의 드릴이 있고 또 미국식 스타일의 드릴이 있잖아요. 굳이 이거는 표현하자면은 미국식에 가까운데 어찌됐듯 드릴 랩의 그 속성은 래퍼들의 속성은 그래도 상당히 많은 래퍼들이 거칠고 좀 터프한 랩들을 많이 뱉는 편이라서 그런 거에 딱 부합하는 목소리 한 곡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순 없지만 이 곡은 괜찮은 거 같아. 그러니까 아마 조이스가 빠르게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눈여겨봐야 될 래퍼가 나타난 것만은 분명한 거 같아요.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x7 챌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!